이 무게만큼을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온도를 1도로 올리면 어떻게 됐나? 이게 묘약이에요. 묘약 아시죠? 사랑에도 묘약이 있지만 몸에 등을, 네. 벌써 이 몸이 어때요? 내가 손목을 했을 때 몸이 움직이게 돼요. 몸으로 들어와서 좋은 기운을 우리 몸으로 가져오게 되죠. 내 몸은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감정을 내리고 말조심해서 다 뛰어납니다. 왠지 여기에 이렇게 얼굴을 묻고 그럼 제가 이렇게 빠져나갈게요. 어때요? 여기 혼자 있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1번이 손을 빠져나오세요. 천천히 손도 풀고 네. 1번 먼저. 네. 일단 2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네. 빠져나오세요. 네. 아이고 좋습니다. 그다음. 1번 먼저. 네. 2번. 아이고 돌아오세요. 너무 어렵게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시간 중이었으면 그냥 오늘 소감이 어떠는지 한마디로 그냥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8층 집에 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escal g 아멘